제일 좋은 거, 솔직히 여기서 한만, 뭐 어디든, 이런 한 사람도 많아요. 세트업. 왜 맨날, 예를 들어, 이영표 선배님들은, 이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국민들이 원해요. 원해요. 시그니처야, 시그니처. 내가, 내가 그냥 여기서 굳이 이거 치려고 하는데, 이제 국민들이 그걸 TV로 보고 있어. 내가 뭐 하는 거거든. 멋있어 봐, 이런 거. 그러니까 공격수는 뛰어줘야 되는데, 안 뛰어주고, 사람이 계속. 아니, 그 황선호 감독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, 빨리 뛰어줘야 되는데, 수고자. 이게 영표 형은 본인, 영표 형 말씀으로, 그냥 나도 이거 치고, 그냥 그대로 치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워낙 자기의 그게, 시그니처다 보니까, 꽃에도 그냥 한 번을 한대요. 그러면 이제 사실 영국에서, 빨리 올려라, 이런 식으로. 아유, 숨 돌리지 말고 빨리 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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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